1. 재우 저기... 저기 재우 기자 있지? 응 내가 얘 친구인데 나 책 좀 가져갔다고 전해줘 나 얘랑 남친한테 괜찮아 내가 가져갔다고 해주면 돼 아 맞다 난 병진이야 내가 가져갔다고 전해줘 근데 너희가 지금 최우 씨이랑 아니야? 내 두개 밖에 나가보래? 종 쳤어? 아니야 지금 이거 쳤네 지금 나가볼까? 벌떡 너와는 다르게 언니 어 어 왜 왜 저희 나가야 돼요 어 어 채우기 태우기 아 씨 개배고파 매점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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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낭낭하고 먹어야지 저번에 이빨 나가겠다며 아 냉소 같이 가자 아 난 괜찮아 아 왜 얘는 안가도 너 무조건 가야돼 미친 한수빈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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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카드도 갔다 아 뭐든 계산 좀 해줘 다음에 내가 가줄게 아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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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지하게 한 명만 더 대답 들어보자 쌤 소윤이가 하고싶대요 그러면 소윤이가 얘기해야지 왜 너가 그래 어? 챙겨준건데 다음에 너 지킬거야 그래 소윤이 한번 꿈에 대해서 얘기해볼까? 아 야 제 대답 한번 깨워줘 아 우리 여기 혼났네 진짜 평범완성 우리 꿈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해야 되냐 선생님은 원래 선생님이 꿈이 아니었어 선생님이 꿈이 아니라 선생님이 꿈이 아니라 자 비켜 비켜 어 쌤 저 배고파요 저도요 아니 쌤이 웃은 니네 지갑인줄 알아? 빨리 교실로 들어가 아 아직 5분 남았어 가자 가자 아 쌤 아 맞다 니네 소윤이 안 챙기냐? 아 저 또멍 때리네 아 시간 없어 빨리 와 아 저는 괜찮아요 그래? 아 맞다 소윤아 너 성적 많이 떨어졌더라 이지망도 지금이면 좀 힘들어 얘보고 좀 배워라 응? 와 나 진짜 소질있다 흔녀 흔녀 만들기 성공 와 미쳤다 야 훨씬 낫다 왜? 맘에 안들어? 선생님한테 혼날 것 같아 선생님이요? 수빈이가 너 때문에 시간 써서 해줬는데 됐어 냅둬 아 기본만 잡쳤네 오 섹시러 나 소릴까? 2 2 3 2 2 2 3 3 와 과학생 이걸 잡는다고? 정말 싫어 너무 맛있다 정말 야 너희랑 친해? 뭔데 빠개냐 어쩌다 한번 베푸는 후에 기분 좋아지는 내가 더 영어스럽더라 이게 약산하자면 호흡도 같이 조절해야 돼 야 저한테 ㅈㄴ 웃긴데? 뭐야 야 아니야 아 한 번만 빨리 아 진짜 에바 하지마 아 아 아 어 괜찮아요? 야 이거 개 질인다 진짜 너 재능이 늘려? 진짜 뭐야 장난 아 진짜 아프다고 아 장난이라 했잖아 렝쏘! 요즘 존나 띄까워 진짜! 야 렝쏘! 이리와! 누가 우리 다리한테 그래! 내가 챙겨줄게! 짱년이 부딪혔으면 사과를 해야 돼! 첫 빠개고 앉아있어! 뒤질라서! 미친놈아! 뭐야! 놔! 시발 아직 입이 살았네! 긁어? 긁어줘! 언니 언니 언니! 죄송해요! 너 진영이 따까리 아니냐? 넌 또 왜 이렇게 나대? 어우 일로 와! 역시 해장은 이 집이 최고야! 맞아요! 아! 언니 과자 했어요? 과제? 응! 나 사느라 못했다! 언니! 나 이번엔 안 보여줄 거예요! 한 번만 봐야죠! 안 돼요! 익숙한 뒷모습! 아! 자씨! 병진이 많네! 뭐하냐? 나 진짜 개아파요! 나 친구 기다리는 중! 여자? 아쉽게도 남자! 응! 어? 2부!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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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